고향 가도 돼요? 5명 이상 못 모인다고요? 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방역대책에 대해 2021년 2월 3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조금 있으면 설날인데 고향 가도 돼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9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 범위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과 여행으로 인해 3차 유행이 재확산될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설 연휴를 포함한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까지 유지합니다.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가족 간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끼리도 5명 이상 못 모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설 연휴 기간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사는 공간이나 지역이 다른 가족끼리는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대 아들이 아내와 자녀 1명을 데리고 고향집에 내려가 80대 부모님을 만난다면 동거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한 공간에 5명이 모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에 해당합니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때도 사는 공간이 다른 가족이라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령층은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연로한 부모님들은 감염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를 서울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우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방역을 강화합니다. 철도승차권은 창과 자석만 판매하고 연휴 기간 전체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추석 연휴와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률을 유료화합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혼잡한 정도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혼잡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요. 휴게소에서는 음식 포장만 허용합니다. 또 안전한 추모를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온라인 추모 성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월 넷째 주까지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를 시행해서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설 연휴 기간 음식점과 카페, 감염 취약사업장, 반문파매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은 시설은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특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를 금지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를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비상방역 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합니다. 또 시군구 홈페이지와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통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정보와 문 여는 의료기관, 약국에 대해 안내하고요.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안전,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에는 고향과 친지 방문, 여행을 자제해주세요. 5인 이상 모임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은 철저히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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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